먹고 싶어? 아, 이거 손잡이가 없네, 어른 거라서, 맞지? 아니, 니현이 핫도 있어. 이거 봐, 이거 봐. 봐봐, 니현이 치고만. 아, 27개월에 젓가락질 난다고요? 여기 니현이 치고 났지. 오, 니현이 젓가락질 많이 늘었네. 다 왔어. 다 왔어. 아, 배고프다. 자, 덜어줄게. 리아야. 왼손 보상한 거 보세요. 아빠가? 왼손은 약간 파스타 먹는 느낌이었어요. 아빠도 한번 먹어볼게. 아빠가 한국 음식을 한 달 동안 못 먹었어, 리아야. 웨이팅을 하면 제일 먹고 싶은 게 이런 거죠. 어머! 너무 맛있는데, 이거야? 아, 맛있어, 맛있어. 아빠, 니아 언제 먹고 싶었어? 아빠는 아침에 일어나잖아? 그럼 니아 생각해. 어머, 웬일이야? 한국에서 먹을 때 아빠 생각해. 어머나. 진짜? 진짜 괜찮해. 아빠도 훈련하고 있을 때 니아 생각 진짜 많이 났어. 응? 잠깐만 묶을까, 이걸로? 아빠가 머리 한 달 만에 묶어주네, 리아야. 어머. 어머, 어머. 어머, 어머. 근데 너무 예쁜데요? 리아, 더 귀여워졌다. 일로 와봐. 옆에? 리아님도 있어요. 뭐가 잔기술이 늘 수밖에 없네. 혼자 뭘 할 수밖에 없어요. 콩물. 어머. 어휴, 시작이 좋아요. 아이고, 잘 먹어. 국물을 엄청 좋아하네. 국물파, 국물파. 완전히 국물파. 아니, 애들이 이렇게 순댓국을 잘 먹어요. 국물파. 어디에? 국물파. 아, 그따가 좀. 아까도 리아코 그렇게 온 샀다더니. 국물 많이 하네. 리아님 혼자 너무 잘 먹고 있는데. 너무 잘 먹어. 먹을 줄 아네. 네. 근데 뭐 먹은 거야, 너? 응? 아, 그러게 해. 뭐 먹은 거야? 이현아, 내장이야? 내장. 어머, 어머. 어, 내장. 아, 귀여워. 이현아. 좋지? 응.